여기 좋다, 여기 좋다. 여기 너무 좋다, 여기. 다 왔습니다, 다 왔습니다, 여러분. 자, 여기입니다. 이것도 이쪽이에요. 또 현지식이네. 현지식이네요? 그래? 홍콩에 왔으면 첫 개 정도는 홍콩 같기도 하고. 나도 여긴 줄 알았어.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막 했잖아요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희는 다 보험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여기가 다이파이동, 다이파이동이에요. 다이파이동, 다이파이동은 뭐냐면 1950년부터 홍콩에서 시작된 식당의 한 형태입니다. 쉽게 말하면 포장맞춤. 포장맞춤, 우리나라 치면. 다이파이동. 우리가 말이죠,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토마토 누드들. 어? 토마토 누드들 들어보셨죠? 그거 진짜 유명하다고 그랬는데. 진짜 유명하잖아. 진짜 유명한데 호불호가 많다고. 이 집 자체가 그걸 왜냐면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.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. 그것만 먹어야 돼? 아니죠. 토마토 누드들이 준비되어 있고. 아, 누들! 그 누들. 아, 금정면수지. 그 면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. 라면, 쌀국수, 그 다음에 페브로니. 라면이 맛있다. 토마토 누드들이 메인이지만. 네네. 또 경명수 선배님께서 지난 홍콩 여행 때. 토스트. 네, 토스트와 밀크티를 좀. 참 좋아하셨죠. 참 만나더라고요. 네. 괜찮아요. 이거 밀크티인데. 괜찮아요. 맛있다. 스타킹인가 뭐. 스타킹 밀크티. 스타킹으로 짜서 밀크티를 만들어서. 그러니까 실크 이런 걸로. 제가 얼마나 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토마토 국물은. 원본. 그러면 먹어봐야죠? akin.